이건 왜 여기다는데? 아아 내려와 처음 타는거니까 좋네 저녁 타나? 맹꽁이차 하늘공원 dürfen 많이tagть Rodion 공원 감사합니다. 뱃살이 여기서 보면되네. 빛나는데 이제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아주 좋아요. 네. 잘 넘어오세요. 네. 푸르죠. 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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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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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전망도 참 좋네요 월드컵 대교 난지 캠핑장인가요 얼마나 편하네요 편히 쉬세요 아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니 나무들이 푸르르고 푸르른 잎들이 또 다른 풍경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아주 좋아요 파란 하늘 난지천 잔디광장이에요 푸르르고 좋아 아 아니 서울에서 뭐 이렇게 사람 아파트 아